한글자막 by 한효정 어머니 잡아 비 빵빵 죽은 바로 앞이야 내리고선 챙겨 케이스 매일 뒤에 내려갔었던 basement 손 풀었으면 들어갔던 lesson 아직도 기억나 떨리던 그 시간들 무엇과 비교한 듯 You don't live with nobody Don't say like you're nobody 기다렸던 다음 자리 오늘은 안 들리길 바래 Yes or no 답은 생각보다 간단해 해내거나 못하거나 I need time to try it 걱정 마 불할 거야 나는 거기에 30분 뒤 봐 너가 괜찮다면 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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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 견디면 변해질까 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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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 견디면 변해질까 이 원어로 너무 어려웠어 Sasha 밤새 내 영원파라 하루 사라지 많이 노력할게 지켜냈던 자리 그 자리에 안고 잃어버린 듯한 나머지 Yeah yeah 심호 깊게 찌릿 미친 애들 사이에 이게 싫어해 시끄러운 건 No way that the beast 하는 생각이 떠는 못하겠다 Go 지겨운 swab yeah 오늘은 check your yeah 방에 들어가서 가서 나서지 Yeah 점점 늘어난 공직 Yeah 곱게 내야 뒤덩식 Yeah 어머니들 사이의 경쟁 That was funny 경략된 평생 I gotta tell them these stories 역시 최고는 돈이지 Smoking a forty-two 이거 몸밀해 드리면 언젠간 도움이 새로운 걸 두려워하지만 잘할 거야 넌 어디 가든지 I bless you 빨리 가라 miss you Remember always I'm with you You don't live with nobody Don't say like you know about it 기다렸던 다음 자리 오늘은 하여튼 내길 바래 yes or no 다음은 생각보다 간단해 은혜거나 못하거나 only time's right 걱정 마 돌아가 나는 거기 30분 뒤에 봐 너가 괜찮다면 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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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분만 견디면 편해질까 30분 30분 30분만 견디면 편해질까